우리 1월은 첫 달이면서 하나님의 뜻 시리즈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이 되겠어요 오늘은 아주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본문이기도 하고 잘 알려진 내용인데 우리 석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이게 전부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그죠? 석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세 문장이 전부 명령형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에 대한 주제는 우리가 많이 듣죠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9평짜리 아파트에 살았는데 금년에는 하나님이 조금 경제적인 여유를 주셔서 15평짜리로 옮겼어요 이거 감사한 일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감사한 일이죠 멀쩡한 것도 물어보면 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까? 당연히 감사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고민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건 꼭 기독교 이름을 빌리지 않아도 세상 사람도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이런 경우에 예수 안 믿는 분들도 다 감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의 본질을 이런 세속적인 차원을 이제는 넘어서서 오늘 대살로니카에서 말하고 싶은 감사의 본질이 뭘까? 에 좀 이 본문의 배경을 근거로 해서 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감사가 이런 예정들이 많아요 이렇게 가다가 넘어졌는데 무릎이 깨졌어요 무릎이 까져가지고 막 빨간 약 바르고 붕대 감고 그러면 신방 가보면 이런 감사를 해요 그래도 눈알이 안 빠진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너무 좀 심했나요? 이런 감사 그것도 감사하지만 대살로니카에서 말하고 싶은 감사의 본질은 조금 차원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살로니카라는 도시의 성격을 좀 알아야 되고 대살로니카를 알기 위해서는 빌리뽀라는 도시를 알아야 돼요 이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이 두 지역은 전부 어디에 얹혀져 있는가 하면 아가야 지방과 마게도니아 지방을 중심으로 얹혀져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면 간단해요 인천하고 서울이 어디에 얹혀져 있습니까? 경기도 경기도 안에 인천도 있고 서울도 있죠 그러고 보면 경기도가 꽤 큰 도예요 그런데 말하자면 마게도니아 지역에 빌리뽀 도시도 있고 대살로니카 도시도 있단 말이에요 자 퀴즈 하나 낼게요 마게도니아의 수도는 이 두 도시 중에 어느 도시가 수도일 것 같습니까? 대살로니카입니다 성경을 정확히 읽으셨네요 보통 빌리뽀로 알고 있어요 1부, 2부, 3부, 4부 성도들은 아까도 물어보니까 빌리뽀요 그런데 빌리뽀라고 말하기가 쉬운 게 성경에 보면 마게도니아의 첫 성 빌리뽀에 이르러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첫 성이라는 말은 빅시티, 가장 큰 성이라는 얘기지 순차적으로 첫 번째 성이거나 수도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수도는 대살로니카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마게도니아 안에 있어요 이때는 아시는 대로 로마 제국 아래 모든 나라가 하나씩 하나씩 먹혀 들어가던 때입니다 로마가 빌리뽀를 먼저 집어삼켰어요 전명을 하고 보니까 세상에 이런 끔찍하고 야만스러운 지역이 없어요 이거는 전명을 했지만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말 그대로 최악의 야만의 도시예요 야, 이걸 어떡하나 하다가 로마 제국이 아이디어를 하나 낸 겁니다 퇴역 장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에 편재되어 있던 속국들의 군사들을 대거 이쪽으로 이줄시킵니다 병력들을 옵션을 주고 여기에서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정신과 로마의 기강을 잘 세팅해서 재개발을 해내면 로마의 시민권과 함께 모든 로마 시민권자들이 누리는 특권을 그대들에게 부여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일로 반강제적으로 이주한 이 빌리뽀에 살기 시작한 로마 체제하의 모든 군인들이 불량배들, 깡패들, 삶이 괴팍한 사람들 다 몰아내고 여기에다가 말 그대로 리틀 로마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빌리뽀 도시라는 도시의 별명이 리틀 로마예요 그래서 로마를 알려면 빌리뽀를 가보면 돼요 그 정도로 작은 로마다운 도시가 새롭게 건설이 된 겁니다 이걸 옆의 도시인 데살로니카에서 본 거예요 어차피 저런 전명의 물결이 머지않아 이 도시에도 또 밀려올 텐데 어떡하나 고민을 하다가 이 데살로니카 도시는 유일하게 자진 납부를 했어요 아예 그냥 상대도 안 되는 전쟁을 통해서 출혈을 보지 말고 그냥 들어가자 그래서 스스로 속국이 된 도시국가가 데살로니카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카 사람들의 정서를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에 밝아요? 시대의 흐름에 밝아요 뭐가 대세냐? 로마가 대세다 그러면 무조건 거기 줄 서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 데살로니카 도시국가를 스스로 로마 제국의 헌납을 결국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크게 양대 산맥을 이루는 두 가지 종교가 있어요 하나는 디오니소스라는 종교가 있어요 이걸 역사책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이 디오니소스는 종교의 심벌이 좀 불편한 표현이지만 남자의 생식기예요 곧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힘 그리고 지배 이것이 이 도시 사람들이 갖고 있던 열망이고 욕망이었어요 데살로니카 사람들의 그런데 또 하나의 종교가 있었어요 카리오스라는 종교인데 이 카리오스라는 사람은 실전했던 인물이에요 원래 신이 아니에요 아주 유명한 용맹스러운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찍 요조를 합니다 동생 장군들이 너무 형님의 죽음을 깊이 아쉬워하고 애도한 나머지 그만 그 애도가 심해져서 여기에다가 신학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신을 만들어버려요 이러면 너무한 실존 인물을 깊이 애도하다 보면 신격화 작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얼마든지 됩니다 독재자들이 그래서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거기에다가 신학을 입혀요 그 신학이 뭐냐면 우리 카리오스 장군은 죽지 않았다 반드시 부활해서 언젠가는 환생하여 이 도시를 다시 되찾아오고 일으킬 것이다 이런 신학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 대설로니카 도시의 정신세계를 떠받치고 있던 큰 양대 지주 세계관입니다 그런 도시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날 이 도시에 메가급의 핵폭탄이 떨어져요 빌리포 감옥에서 풀려난 바울과 신라가 이 도시로 들어와서 보금을 선포하게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만이 생명입니다 대살로니카 시민들이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분을 믿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렇게 보금을 선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순순히 이런 정신세계관을 갖고 있던 도시 사람들이 이미 양대 지류의 종교관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순순히 받아들였을까요? 무서운 저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살로니카 시민들이 깡패들 불량배들을 동원해요 동원해서 사도바울이 묵고 있던 집이 누구네 집인가 하면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이에요 그 집으로 습격을 합니다 그래서 겨우 몸만 빠져나와서 그가 흘러흘러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으로까지 도망을 가게 돼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표정을 제가 보니까 조금 놀랐어요 처음 듣는 표정을 하고 있어서 이거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잖아요 이 성경에 사도행전 17장에 다 쓰여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무슨 역사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덴에 도착한 사도바울이 마음 한켠에 묵직한 걱정이 하나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왜 그러세요? 내가 아무래도 걱정이 된다 뭐가 걱정이 되시는데요 그 대산로니카에서 말이지 내가 회당에서 한 3주밖에 보금을 전하지 못했는데 싹시 나는 것도 못 봤고 꽃이 피는 것도 못 봤는데 이 보금이 제대로 떨어졌는지 걱정이 된다 걱정이 된다 디모데야 네가 길이 험하고 멀지만 위험도 하지만 나 대신 좀 다녀와라 해서 디모데가 심부름으로 심부름으로 대산로니카로 떠났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오질 않아요 오질 않아요 이제 나오려나 저제 나오려나 아하 이거 무슨 병고가 났구나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 예정 시간을 지나서 디모데가 돌아왔어요 아 이 사람아 왜 이렇게 늦었나 그래서 디모데가 선생님 걱정 많으셨죠 아이 제가 길이 험하고 워낙 머니까 오고 가는 길에 제가 좀 탈이 났었습니다 이 디모데가 위장도 약하고 몸이 약해요 그래서 병명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에요 병명이 그러니까 중간에 길이 험하니까 병이 났던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지금은 지금은 건강합니다 아이 잘됐네 그래 거기 일은 좀 어떻게 됐나 선생님 염려 많으셨죠 빨리 얘기해 보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소식을 들어보니까 세상에 바울이 3주밖에 보금을 전하지 않았는데 거의 단기성교죠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런데 그 지역에 가난하고 공고한 사람들이 보금을 들은 게 아니라 고관 부인들 장관 부인들 이런 귀족 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 각오해야 되냐 하면 무시무시한 박탈과 누리고 살던 모든 기득권들을 포기해야 되는 핍박이 가해집니다 이 뜻밖의 소식을 사도바울이 듣게 된 겁니다 자 우리 한 장을 앞으로 넘겨서 대살로니카 전서 3장을 열어보세요 1절부터 저하고 좀 교독을 몇 절 해나가십시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의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보금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란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다같이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받을 환란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바울이 이 보금을 전할 때 대살로니카 시민 여러분 이 보금을 받아들이게 되면 다 건강해지고 다 부자가 되고 되는 일마다 대박이 납니다 이런 보금을 전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한 얘기가 이미 내가 그때 보금을 전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 보금을 듣게 되면 보금대로 따라 살게 되면 환란을 각오해야 되고 외로움과 고독한 길을 보금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각오해야 됩니다 라고 미리 일러두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에요 사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란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온 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미니 6절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 붙어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란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야만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야마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 고관 부인들 귀족들이 보금을 듣고 나서 모든 기득권을 박탈당하고 무섭게 달겨드는 환란과 고난 앞에 기쁨으로 잘 견디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자 1장으로 넘겨볼까요 1장 2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야마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보금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6절 다같이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다같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6절에 뭐라 그랬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들의 감사는 뭐가 챙겨지거나 생겨서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빼앗기고 권한당하고 환란 속에서도 사도행전 5장 41절을 한번 띄워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들의 모습인데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의 기쁨은 오히려 자기들이 당하는 핍박과 목베임과 투옥과 환란과 고난을 우리도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에 똑같은 자로 여김을 받고 있구나 그것을 기뻐했다고요 그러면 그 기쁨이 환경적인 기쁨일까요 그들의 어떤 안에 있는 기쁨일까요 안에 있는 기쁨이란 말이에요 환경적인 기쁨은 그것이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면 같이 사라지고 같이 없어지는 기쁨이에요 우리 대살로니카 1장 6절을 다시 한번 띄워볼까요 자 다같이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들 속에 있는 기쁨은 자신들의 기쁨입니까 성령이 주시는 기쁨입니까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뭐 어려운데 우리 그래도 기뻐해야지 이런 인위적이고 인본적인 애쓰음의 기쁨이 아닙니다 로마서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성령 안에 있는 희락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그 본문 자체가 말하는 이면의 조건이 뭐예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투성이라고 말이에요 환경적으로는 우리 지난 한해를 돌아보면 내가 마음 터뜨리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흔쾌히 웃었던 적이 몇 날이에요 한 서너 날 됩니까 대개 365일 한 360일은 초조하고 전전긍긍하고 조마조마하고 어쩌나 어쩌나 될까 말까 이거 꼭 돼야 되는데 안절부절 염려로 가득한 환경이 우리의 일상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없다고 우리는 90%가 우울증 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살로니까 성도들이나 사도들의 그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니고 환경적인 기쁨이 아니고 성령께서 말씀을 받을 때 그 속에 내재케 하신 기쁨이란 말이에요 어떤 세상의 것들도 흔들 수 없는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빌리포스 4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염려가 안 됩니까 이 세상의 구조가 다만 모든 일에 이 모든 일이라는 말은 그래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래서 항상 기뻐해야 될 가장 기초적인 근거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안에 환경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믿습니까 두 번째 두 번째 그래서 쉬지 말고 뭐 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안 쉬고 기도해요 어떻게 잠도 안 자고 밥도 먹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일까요 그렇게 살 수 있나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문예적 표현입니다 이게 하나의 수사적 표현이란 말이죠 이것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분에 대한 태도인데 그게 기도라 그 말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뭐가 약하다 그랬죠 육신 여기 육신이라는 말은 죄된 본성을 총칭하는 표현이에요 이 몸뚱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육신은 얼마나 악하고 약한가 하면 이렇게 매일 새벽림에 나와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일주일에 세 번씩 예배를 드려도 짬짬이 죄를 향하는 게 우리 본성이에요 짬짬이 죄를 향하는 게 아니면 아니라고 해보세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사람이 시간 남고 돈 있으면 뭐 한다고요 죄 지어요 시간 남고 돈 있는데 선한 일 해야지 이거 거의 없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그게 우리 육신이에요 그래서 쉬지 말라는 말은 틈을 주지 마라고 말이에요 왜? 우리는 여지가 없으니까 여지가 없는 빈틈 없는 꼼꼼한 죄인이니까 그 뜻입니다 여지가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에 대한 피할 수 없는 진단이에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우리가 육신이 약하니까 사탄은요 사탄은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여러분 머리 꼭대기에 있어요 하여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늘구멍만한 빈틈만 생겨도 이 사탄이라는 놈은 귀신같이 알아요 사탄이 귀신인 귀신이죠 정말 귀신같이 알아요 사탄은 그래서 여지없이 그 틈 바구니를 파고들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떼놓으려는 몸부림을 쳐요 평생을 나를 따라다녀요 내가 숨어져 저 앞에 세워지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그 말은 무릎 꿇고 형태를 갖추라는 표현보다는 우리의 의식이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의 신뢰가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밥 먹을 때든지 운전할 때든지 비즈니스 현장에서든지 호흡 들고 나는 그 그 순간에도 주님 나 떠나시면 안 돼요 주님 나 붙잡아 주셔야 돼요 믿습니까? 휘지 말고 기도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말이 뭘 전제합니까?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 부지기수다 그 말이죠 기뻐할 때야 기뻐하라 그러지 않아도 기뻐해요 그냥 감사하고 그런데 우리 삶의 환경 자체가 천 가지 만 가지가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기도 못하게 만들고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이 감사라는 말이 유 카리스테스라는 말을 써요 유 카리스테스 이게 성찬식이라는 말이에요 AD 200년까지 이 유 카리스테스 감사라는 말을 성찬식이라는 용어로 썼어요 성찬식은 누구의 죽음을 기초한 거죠? 그리스테스의 죽음을 기초한 거예요 이 말은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의 감사는 기뻐할 것이 생겨서 감사해야 되고 기뻐할 것이 없어도 인위적으로 끌어올려서 감사를 힘쓰고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리스테스의 죽음을 생각해 보라고 말이에요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은혜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거는 IQ 문제예요 영적인 IQ 문제예요 그걸 우리는 보통 인텔리젠스 IQ라고 그러지만 에스쿄 스프리츄얼 영적인 지능이 있어야 돼요 생각해 보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면 나한테 그분이 아까울 게 없지 맞아요? 틀려요 이건 생각만 해도 답이 나오는 겁니까? 안 나오는 겁니까?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범사의 감사라는 말이 왜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얘기해요 너희를 향하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죠? 뜻이라는 말은 영어로 Will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의지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사랑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일생을 향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의지라면 하나님이 의지를 갖고 계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지를 갖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 무슨 다른 이론이 논란의 여지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몇 절을 보시냐면 아가서 2장 6절을 좀 보십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요즘 금요 기도회 때마다 아가서 강의를 시작했고 세 번째 시간을 끝냈는데 구절구절이 에로틱한 묘사가 많아서 우리 청년들 앞에 앉혀놓고 강의하기가 굉장히 좀 낯득없거나 민망한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듣기를 원하는 분들은 교회에 와서 불금을 하세요 교회에 와서 그런데 그 모두가 신랑의 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격인 교회와 우리와의 열애적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그렇게 에로틱한 문예적 표현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너무너무 가슴이 뛰어요 자 이 본문을 좀 보십시다 그가 왼팔로 또 오른팔로 라는 말이 써져 있죠 일단 왼쪽 오른쪽은 나중에 내버려 두고 해석을 하고 팔만 먼저 얘기합시다 팔은 성경에서 보통 어떤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나요 팔 하면 능력과 보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를 묘사할 때 팔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왜 왼팔이고 왜 오른팔입니까 이건 어떤 학자는 왼팔은 약한 팔이고 오른팔은 강한 팔이라는 의미라고 해석을 알레고리카라고 했는데 그러면 왼손잡이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자 본문을 잘 보시면 왼팔로 내 머리를 어떻게 하고 고이고 그러면 이 왼팔은 보이는 팔일까요 안 보이는 팔일까요 이건 안 보이는 팔이에요 자 그리고 오른팔로는 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안으셨어요 그러면 안으시는 오른팔은 보이는 팔일까요 안 보이는 팔일까요 이건 보이는 팔이에요 안 보이는 팔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힘을 안 쓰고 계시나요 그런 거예요 이건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이 여전히 왼팔로 나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머리를 고이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정확하게 이런 뜻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내게 외면하시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고 돌아앉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 없어 이런 느낌이 확 와닿을 인생의 시간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정말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셨고 돌아앉으셨나요 아니란 말이죠 그때는 내 느낌과 내 눈에 하나님의 팔이 안 보인 것 뿐이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 나를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예를 하나 둡시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던져줬어요 종살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았는데 가정총무가 될 정도로 인정받고 살았는데 상급은 못 줄커녕 억울한 누명이 씌워져서 나중에 어디로 들어가죠? 감옥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때마다 요셉의 인생의 후렴구가 어떤 단어가 등장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뭔 그런 형통이 다 있어요? 요셉의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실까? 정말 해도 너무한 것 아닐까? 날 정말 버리셨나? 그런데 여러분 요셉에게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시간들이 없었다면 총리의 자리에 영광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총리의 자리에 앉힐 때는 하나님의 보이는 팔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팔로 요셉이 감옥에 갇혀져 있는 시기가 그리고 그 술 장관에 의해서 잊혀진 시기가 딱 2년이에요 성경에 보면 2년 동안 일반 역사책을 보면 바로의 군건에 무시무시한 내전이 일어나요 정권이 뒤바뀌는 그러면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무서워요 정말 내전이 무서워요 내전이 훨씬 무섭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은 피하가 구분이 되는 전쟁이에요 내전은 구분이 안 되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전은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그런 무시무시한 내전의 혁명 속에 제일 안전한 데가 어딜까요 감옥이에요 감옥 그때는 보이지 않는 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손으로 덮어놓은 시간이에요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주 손으로 어떻게 하시고 덮으시고 잊혀진 거죠 표면적인 역사 속에서는 난 끝났어 운영하는 놈은 그렇지 뭐 그런데 하나님의 오른팔이 역사하는 순간 드디어 카이로스의 시간이 드러나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 없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올 수 있었던가요? 절대 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아가서 2장 6절에 오른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시고 오른팔로는 안 오셨도다 할렐루야 여기 지금 대부분의 분들이 하나님의 왼팔의 시간을 잘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덤사에 감사하라 아들의 죽음을 걸고 감사하라고 명령할 때는 이것이 그리스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 하나님의 뭐라? 의지 의지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시고 해달별을 거시는 분인데 그분이 의지를 갖고 계시면 우리의 형편과 유무에 따라서 이게 취소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말 안 들으면 뼈를 한 번쯤 부러뜨려서라도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한 번쯤 어떻게 혼을 내서라도 고쳐서 하나님의 목적지에다가 끌어다 놓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명령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의지를 믿어라 내 약속을 믿어라 내 약속을 붙들어라 믿습니까? 2020년 2020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구정의 새해에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인생길에 이 세 가지 명령이 깊이 묵상되어지고 순정되어지는 복이 있기를 추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